아 이거 초반부분이 혜리네 개인정 이것도 뷔펐네 어 나 이거 뷔펑 안했는데? 이현아 우리 완전 뷔펐네 죽었다 진짜 어 잠깐만 아 레전드 일단 거기로 일단 잡아 뷔펑 뷔펑 와 이거 못잡아 이걸 이렇게 하자 라인독점이다 아니 규솔 잡아 얘도 잡아 얘도 업어 아니 라인독점 미쳤네 진짜 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밟고 가라 너 못나갈까봐 냅둔다 나가가다 아 이걸 왜 못나가요 제가 아 이거 안 나와 널렘 들어와요 용용 이걸 왜 못나가야다 하면서 내가 지도 못하네 장난하니 이거 봐 내 이벤트가 여기 안 나갔어 너 못나갔어 진짜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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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못나가 이거 왜 이걸 이걸 왜 못나가냐고 이거 근데 선판이 이상하게 애매한데고 그냥 내기 없이 오늘 그냥 하죠 근데 애매할 것 같긴 해 아니 오케이 재미료만 하자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뭐임? 아니 저 팀 뭐야? 우리 재미료하게 잘했다 나은 님 아하하하 우리 이거 뭐 걸었으면 큰일 뻔했는데 나 때문에 끝나겠는데 그냥 아니 아니 랩랩 랩랩 못한다며요 님들 개 잘하는데 괜찮아 랩랩야 내가 안 있을게 어 야 오늘 랩랩 뭐야?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한 저 랩랩 들어가면 끝나 아 한 명만 다 나가면 끝이야? 어 어 우리 어 랩랩 걔 듬직한데군요? 하하 잡으러 간다 기분이야 애틀 잡으러 간다 내가 여기서 독에 걸린 뭐 걔 뭐랑 걔 나오면 잡을 수 있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알 것 같은데 아직 몰라 어 잠깐만 걔 나오면 돼 걔 제발 걔 걔 안 나와 제발 걔 제발 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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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뭐라고 걔가 왜 나와 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 너무 아니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우리팀 뭐하 어 근데 나 근데 레전드다 나 근데 진짜 뭐하 우리팀 우리팀 안 잡힌다고 그렇게 유수대전이 바로 잡혔죠? 어 어 어 어 어디서 나오려고 해 들어가 있어 이제 우리팀 넘어왔다 이제 어 나 어떡해 어허 그냥 그냥 저거 그냥 나가야지 어 새로 나가봤자 뷔페이긴 하다 어이없 이거 봐 나갔으면 먹혔어 내가 다 잡아야 돼요 이거 걔 나오죠 리얼 뷔페인데 그니까 레전드인데 음 맛있다 이거 어차피 돌을 가봤자 내꺼를 밟고 밟을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어? 스스로 같이 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선택 바로 걸 너무 안좋았죠? 걸 어 어 좋아 잠깐만 일단 걸로 잡고 한번더 한번더 잠깐만 야 그럼 레전드 것도 먹자 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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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라 무라 아니 이거 없는 게 없는데 왕 왕 무라 무라 어 깜짝이야 어 바로 걸 어? 개? 자 아 이거 크레트라는 구네 쿠레트! 쿠레트 물어! 쿠레트! 먹어! 먹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거리 올라가자. 걔 안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왠지 그럴 것 같아. 걔 나올 것 같은데? 역시 고파이다! 괜찮은데? 뭐지? 괜찮은 내가 발판이 될게. 나 아니면 뭐 나와야 돼? 어? 밟아도 돼! 밟아도 돼! 오! 다행이다! 근데! 저거 잡으러 가면 되잖아! 응! 내가 저거 잡아줄게. 응! 뭐 잡아? 뭘로 잡을 건데? 업힌 거 갈 수 있나? 아,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좋다. 걔 간 다음에 유스로. 잘 도망가겠는데? 끝났네. 끝났네! 어! 잠깐만! 일단은 총이랑 확인하세요. 나무요! 잡으러 가자! 아! 저 앞에 잡아야 돼. 걔로 잡자, 저거. 오케이. 이번에도 잡으러 가자! 네. 네. 아! 어? 떴냐? 아! 아, 왜 내 티야? 세가 도 나오겠네. 그러면 도 아니면 걔 나오면 되는데 걔 나왔으니까 일단은 잡고 도는 절대 안 나와. 도는 절대 안 나와.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어, 잠깐만. 네. 밟아, 밟아. 유축형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밟고 도, 도. 한 번 더 더. 절대 안 나와. 한 번 더 더! 어! 랩랩은 걸 안 나올 것 같아. 바로 나오지. 어, 이거 좋아! 이 지효! 헐? 걔 나왔죠?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냥 이거... 윗교로 잡아! 없어? 아, 그걸로 알려야지. 없어, 없어. 이거 그냥 꼴이네. 없어? 겨우 왔어요. 아, 두 마리나 잡혀 있었어? 이러면 랩랩 들어가면 끝났는데, 우리? 아! 아, 깜짝이야. 아,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아, 깜짝이야. 아, 랩랩 pts도 있어가지고, 전화. 과연? 어, 과연가? 앞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 개 나오면은 이거 끝났는데. 이상해. 이상해. 아니,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나. 아, 깜짝이야. 개, 나와주나? 난 의미가 없어, 지금. 나은 님이 개가 나오느냐가. 개, 갑니다. 바로 개. 아, 깼어. 아, 진짜. 아, 진짜. 어, 못 가. 오늘 랩랩 님 좀 잘 잡히시네? 망했는데, 그럼 좀. 난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아, 제발. 콜, 콜, 콜.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뭐, 뭐? 아, 무책 걸 할 걸.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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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진짜. 진짜 못한다. 어, 다행이다. 이러면 잠깐만. 아니, 랩트 님, 콜 안 나올 거 같아. 어? 콜 안 나와? 어, 좋아, 좋아, 좋아. 나 뺏뚝, 뺏뚝. 늦고 났어. 코렉트, 코렉트 콜 안 나와. 제발. 제발. 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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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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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너도 비웃을 쳐지는 않네. 맞아. 아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어? 네. 어? 뭐라워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잠깐. 춘향은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일단 꼬리. 와우, 덕분에 들어왔네. 이거 렉타한테 달렸다. 나 이거 육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육 걸, 아니면 모 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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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이 나와도 되고 도가 나와도 돼. 어, 그러네. 아, 개, 개, 개. 제발, 개. 제발, 제발. 아, 그렇지! 안 돼! 와, 님들 진짜 못하시네요. 와, 진짜 개 못한다. 와, 이걸 탔네. 진짜 못하긴 한다이. 개 못한다. 아, 봐주는 것도 힘들었다. 어. 진짜 끝낼 수 있었는데. 아, 근데 윷놀이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게임이었나?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미있었습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ㅎㅎ